자, 여러분들 오늘은 일반인 게스트 나왔고요 머리가 간으신 타입이고 모량은 제가 아직 안 만져갔는데 어, 모량도 좀 아... 이마가 지금 좀 낡습니다 탕후봐가지고 이건 이마잖아요 그리고 정수리가 지금... 여기 있으시거든요? 느껴지시죠? 네네네 이 폭을 전문용어로 크레스트 라거든요? 이게 좁으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머리를 어떻게 살릴 거냐? 여기에 비해서 양쪽을 많이 긁어주고 없애고 위에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파마 로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뜨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로뜨 크기보다 가로 세로를 작게 떠야 돼요 이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안에만 걷었는데도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악의 근원 악의 근원 그렇죠 이 끝 쪽에 무거운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머리카락 잡고 끝 쪽만 약 올려줄게요 이게 다운 홈마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나눔 머리카락에다가 이 정도 양으로 보통 한 두 바퀴 끓여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빼서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하나요 다시 한 번 뜹니다 파마했던 기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말려요 끝 와 여기서 이제 이 위에다 파마약을 발라요,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헹구시러 갈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젖었는데도 지금 이만큼 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말려서 모양을 다 잡이세요 보시면은 높이가 달라요 만약에 더 높은 걸 원한다 그러면은 손은 없으세요 이게 비비면은 엄청 올라와요 이제 파트에서 이거 메꿔야겠죠,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길어졌을 거예요 방안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무게감을 두저분하고 차이가 어떤 해면요 여기는 코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아직 파트 안에서 주저앉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아 뒤에 진짜 엄청 길어요 아..이완하다 지금 뒤에, 모으시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시면은 이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 형칭이 아까보다 확실히 좀 많이 떠 있어요 이게 계속 잡으시면 더 올라가요 막막해요 손질하는 거 진짜 쉽게 하는 거 머리를 이렇게 형태로 잡잖아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렇게 떠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묻혀요 묻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손물도 보라고 떼는 거 꽝 묻었다가 천천히 떼면은 이거 디자인 그대로 뭐라 불러붙어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천천히 해보시면은 볼륨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볼륨은 띄우기는 어려우나 죽이기는 쉽다고 끝!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 끄시면 돼요 스프레이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해 보자 오우 20분 정도 시장 2분 정도 3분 정도 4분 정도 4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